금강 안녕하십니까 금강반 단임 도연하수님 부단임 도연상수님입니다 구호 준비 금강 구호 시작 사실 나는 금강이야 화가 나면 지옥 가고 지 너래요 인간되고 내 맘은 반짝반짝 금강 안녕하십니까 원각반 단임 유심스님 부단임 로은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호 준비 원각 구호 시작 나쁜 마음 짜증 짜증 착한 마음 행복 행복 바른 지에 배워요 바른 마음 가져요 원각 출동 안녕하십니까 반야반 단임 성경수님 부단임 무효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호 준비 반야 구호 시작 반야 용선 반야는 지에 배 짜짜라짜라 빠빠빠 반야 용선 배타고 불타품에 짜짜라 빠빠빠 반야 용선 안녕하십니까 미타반다님 지안스님 부단임 도원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호 준비 미타 구호 시작 처럼 미타 처럼 미타 함께 힘을 내 비타나 쉽게 무너지지 않아 우리가 바로 미타 안녕하십니까 천수반 단임 지우스님 부단임 진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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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준비 천수 구호 시작 천 천 천수반 마음 하나 잘 쓰면 육도 탈출할 수 있어 지옥악의 축색 누가 가나 우린 수행해서 선불할 거야 천 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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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가온방다님 법영어스님 부단임 도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구호 준비 화엄 구호 시작 너와 나 마음이 육도를 만들죠 화엄 화엄 하게 만들어 예쁘고 선 넘만 화엄 세게 만들어요 화엄 너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긴깡과 읽고 간 글도 우리 둘이 가꿔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